형!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제발 형! 제발 알았어요 받았어요? 예 안좋아 어떻게 해줘요? 응? 어떻게 해줘? 여기? 머리랑 화장도 똑같이 해줘 알았어요 아 감독님 막 그렇게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형 부탁할게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도 멤버들 멤버들이랑 해야 되니까 일단 할게요 형 형 이거 너무 어려운데? 형 화장할 때 건드리지 마세요 나 지금 형 다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제발 부탁할게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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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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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미안 진짜 미안 형 형 근데 형마저 화내지 마 진짜로 나 힘든 거 알잖아 형 나한테 왜 그래 알았어 입 입 응 응 응 감독님 미니어로 자꾸 우리 형한테 뭘 하지 마요 형 감독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내가 이거 손재주는 없는데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해줘야지 볼에 패인 게 있네 아 근데 난이도 있어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약간 도리도리 하지마 도리도리 하지마 근데 내 힘이 없는데